네, 5월 30일 오늘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정오 12시입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오진석이고요. 제 옆자리에는요. 저는 이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오의 코인라이브 오늘 뉴스 정리하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지난주에 5월 23일이었죠. 그때 우리가 이제 이덜리, btf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지난주고 그 사이에 또 승인이 되고 또 수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코인 시장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조차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을 잘 못하는. 너무 많은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난 한 주에. 너무너무 많은 이슈가 있었고 이제 이덜리, btf가 1차적으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직 거래는 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크로 이슈도 상당히 출렁이는 모습을 좀 보여서 사실은 etf가 또 나오고 여러 가지 기관의 좋은 전망들이 뉴스로는 나오는데 실제로 지표나 이제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 조금 보이고 있다. 거기다가 또 엊그저께 저희가 AM 매니지먼트 차트 시황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알람이 계속 울렸죠. 네. 고래 알러트가 계속 울리면서 뭔가 해서 봤더니 아침부터. 마운트곡스가. 이제 마곡 형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필이면 또 이제 저희 생방송하는 날. 맞아요. 아침부터. 심지어 방송하고 있는데도. 네.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결국에는 마운트곡스가 자신들이 보상하기로 약조가 되어 있던 그런 물량을 그대로 이제 처리 과정을 지금 밟는 수순에 있다. 그리고 나서 그 시장이 그거에 대한 공포감을 좀 가졌는데. 맞아요. 이제 잠시 뒤에 이제 이현재 아나운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직 뭐 팔 생각은 없어요. 라고 얘기하긴 했어요. 라고 하는 마운트곡스의 전 CEO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안정됐지만 또 이제 또 돌아온 매크로 이슈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악재성 그러니까 눌림목을 발생을 시키면서 시장이 그렇게까지 뛰어오르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ETF는 자기 갈 길을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인데요. 5월 30일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 한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6만 7천 8백 달러 정도에서 비트코인이 움직였는데. 네. 지금 제가 다시 실시간으로 한 번 더 보자면 비슷하네요. 6만 7천 9백 달러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한 번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오늘 새벽 내내 아침에는 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모습인데 이제 어제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6만 8천 중후반까지 올랐다가 지금 한 1,000불 정도 빠진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새벽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크리프트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전반적으로 이제 자산 시장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았다. 네. 나스닥,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그리고 S&P500 전부 이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다만 이제 장이 마감되기 직전에 일부 좋은 주식이나 종목들은 좀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크리프트 시장은 역시 약세로 지금 보이는 모습. 그래서 6만 7천 달러가 위태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6만 7천 100달러까지 빠지면서 이거 6만 6천 대까지 밀리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오전 해가 뜨면서 우리 시간으로는 해가 뜨면서 미국 시장으로는 저녁이 되면서 이제 아시아 시장이라고 그러죠. 아시아로 넘어오면서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장표를 보시면 이더리움도 6만 8천, 3천 8백, 3천 9백 달러 선까지 올랐던 어제 라인이었는데 지금 좀 밀리면서 3천 7백 달러 선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코인마켓 캡 실시간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불과 1시간 전보다는 그래도 모두 초록보를 좀 켜주면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인데 전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전혀. 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어제 기준으로는 전부 1%에서. 빠졌죠. 크게는 뭐 몇 퍼센트씩 빠지는 그런 알트코인도 있었다. 그런 상황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장표를 넘어가 보시죠. 자 다음 장 볼게요. 네. 잠깐 볼게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ETF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제 좀 받쳐주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나스닥이라든지 3대 뉴욕 증시가 빠지는 것보다 사실은 크리프터가 원래 더 빠지는 것은 숫자적으로는 맞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냐. 어 위에 이제 표는 20일부터 이제 유입된 그런 수량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유입액인데요. 이제 위에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해서 11일 연속으로 비트코인 ETF가 플러스 유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빠진 게 전체적으로 이제 모아보면 빠지지 않았다. 계속해서. 유입량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플러스 이상으로 숫자는 이제 등라폭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특히 21일이라든지 24일이라든지 어제짜 같은 경우는 블랙락의 아이비트, 아이쉐어스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단위가 밀리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액수들이 유입됐고 나머지에서 지금 GBTC 같은 경우에는 유출이 됐다가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저희가 블랙락 아이비트랑 그레이스클리 GBTC랑 붙었다. 유입액 자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 어제자로 5월 29일자로는 블랙락 아이비트가 GBTC보다 더 많은 유입액을 갖게 된 그런 비트코인 펀드가 됐습니다. 드디어 1등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사가 나긴 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지금 붙었기 때문에.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마라톤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라톤 하고 있고 FBTC, 피델리티의 ETF는 그 뒤에서 팔짱 끼면서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 ETF가 조금 더 선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시장은 원래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확실히 선두주자들이 조금 더 많이 선전하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시장의 현물의 가격과는 관계없이 일단은 계속해서 유입이 잘 되고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실데나필님이 떴다 말씀해 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솔마루네님. 신세경 이쁘다. 신세경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거리에서 보고 있는 저로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평화님 안녕하시고요. 본나이트님. 마공 물량 보고 식겁하셨다. 잠시 뒤에 이제 마공 물량도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미국 비트코인 ETF 얘기를 계속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붙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약 28만 8천 개 정도를 각각 지금 보유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28만 8천 개가 어느 정도 감예냐면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마이크로셀러가 열심히 막 전환사체까지 막 써가면서 그렇게 해서 산 게 21만 4천 4백 개. 네. 21만 개가 조금 넘습니다. 뭐 조금 더 늘어나겠지만 앞으로. 그거를 이제 한 3년 동안 모은 거를 이제 불과 4개월 만에 블랙락이 28만 개 이상을 매수하면서 이 블랙락이 그냥 산 게 아니고 ETF를 기관에서 팔 때 고객들이 샀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의 지금 기관을 통한 리테일의 자금들 혹은 작은 기관들의 자금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21만 개를 넘어선 것은 진작에. 진작에 넘어섰죠. 진작에 넘어섰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물량들을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데 잠시만요. 제가 한번 토탈로 몇 개나 모았는지 한번 검색해 볼게요. 네. 비트코인.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오히려 마이클 세일러가 대단한 것 같아요. 마이클 세일러 대단하다. 네. 혼자서 그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여러 명이 여러 기관이 들어와서 이렇게 모은 거지만 마이클 세일러는 개인이 그 정도로 모았다는 게. 그렇죠. 정말 대단합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이제 자기의 의지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자기의 회사의 가치를 올려줄 거라고 확신하고 상장된 자기의 기업을 일종의 비트코인 덩어리로 만들고 있어요. 어제 저희가 기사를 냈습니다만 조지 소로스가 이끌고 있는 이 소로스 펀드에서도 이 마이클 스트레티지의 비트코인을 통한 그리고 비트코인을 매수한 상장 기업의 주식을 통한 암호화폐 익스포저 이런 걸 노리고 마이클 스트레티지의 주식을 소로스 펀드에서 매입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자그마치 1억불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게 익스포저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되고 싶어하는 일반 해지펀드나 이런 펀드들 자산을 운용하는 그런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앞서서 저희가 28만 개씩 지금 아이비트랑 GBTC랑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시차가 조금 있고 업데이트가 조금 오늘 자까지 오늘 아침 마감된 장까지는 안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85만 7천 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비트코인을 4.086% 그러니까 보통 지금 4.09% 뭐 이 정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비중은 상승하고 있고 지금 이탈된 자금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앞서서 돌아가 보시면 장표가 또 따로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이게 미국의 비트코인 ETF 최근 흐름을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 닷컴에서 제가 퍼온 건데 이제 불과 이제 4월 4월 30일 날 엄청나게 이제 긴 게 마이너스로 돌아섰잖아요. 네. 밑으로 긴이. 네. 그때는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들을 보였다가 차츰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꼈을 때 우리 기준으로 어린이날 때 어린이날에 되게 많이 반등했던 비트코인이었거든요. 그때 그게 이제 4일자로 나타난 것이 크게 유입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는 5월 5일 날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였고요. 그래서 쭉 오다가 이제 흐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14일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유입이 되기 시작하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끝머리 어제자죠. 어제자 끝머리에는 밑으로 0 이하로 나온 빨간색이 있는데 이게 빨간색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GBTC예요. 그러니까 GBTC는 지금 유출과 유입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그들의 수량은 충분히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블랙락의 아이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쪽에 최근에 한 열흘간의 추이를 보시면 저 남색이죠. 남색. 남색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아이비트 블랙락 건데 최근 한 4, 5일 동안은 계속 남색이네요. 계속 남색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셨을 때는 ETF가 굉장히 꾸준하게 미국 비트코인 ETF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우리가 앞서서 한 3주 전에 13F도 봤지 않습니까? 이제 2분기에 13F가 7월 15일인가 쯤에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그때쯤 되면 아마 이런 확장세를 훨씬 더 가까이 자세하게 눈으로 확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온리코커님. 미국채 10연물이 8%로 상승하면 비트코인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대선 전에도 채권금리 상승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많아서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게 잠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국채 수익률과 관련된 시장의 출렁임이 있었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자, 다음 장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국채 수익률 얘기를 하기 전에 베이지북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제가 크리프트 관련된 방송하면서 베이지북을 입에 담을 줄은 불과 작년 그리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자생활 못했었는데 베이지북도 이제 영향을 받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베이지북은 최근에 12개 지역, 대도시를 포함해서 최근에 어떤 경제활동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경제동향 보고서고요. 연 8회 발간됐고 지난달에 이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이제 두껍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카바가 베이지색이에요. 그래서 베이지북인가요? 그래서 베이지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현재 경제동향이 미국 경제가 조금 확장됐다. 조금? 이게 조금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거기 써 있는 거를 제가 옮겨드리면 slightly modest하게 확장됐다라는 표현이 거기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아지긴 했어 라는 정도의 베이지북의 평가로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경제 전망이 전환되는 시점에 있는 것이 아닌가 예전에는 불과 한 3주 전에는 그래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고 미국 재무부에서 대선을 앞두고 혹은 확장 정책에 가까운 양적 긴축을 좀 풀어주고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을 해주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전망이 파월의 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방은행 총재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됐었는데 지난주와 지지난주 후반에는 또 이제 FOMC 의사록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거기서는 또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금리 인상 이러다가는 한 번 더 해야겠는데 혹은 할 수 있겠는데 라는 멘트가 나오면서 하반기 위험에 대한 경고 신호 지금 그렇게까지 우리가 금리를 인하할 만큼 경제가 좋지는 않아요. 좋은 상황은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베이지북에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동향을 지역별로 묶어서 얘기하면서 조금 종합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확실히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댓글들을 올려주고 계신데 제가 한 번에 묶어서 일단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베이지북을 통해서 조금 더 비관적인 센티멘트가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 오늘 새벽에 미국 장과 미국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베이지북의 플러스에서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다라는 기사를 오늘 아침에 엄청나게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달러와 강세가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미국 뉴욕 증시의 악영향, 크립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투자 자산으로 평가받고 혹은 그중에서도 위험군, 좀 더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 나스닥 같은 장세가 혹은 크립토 같은 장세가 조금 더 많이 영향을 받았다.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 만큼 아직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달러화가 커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거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조정을 해야겠다. 이제 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으면 국채 수익률이 이제 좀 잡을 가능성이 낮으니까 갑자기 급등세를 보였고 거기다가 오늘 새벽에 여기에 이제 장표에는 쓰이지 않습니다만 이제 유럽중앙은행이 발표하는 유럽의 물가 지표가 발표가 오늘 또 새벽에 있었는데 이제 먼저 나오죠. 유럽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ECB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물가가 예상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유럽에서.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FOMC 의사로 얘기를 해드릴 때는 그때는 이제 유럽에서 6월부터 금리 인하할 수 있다. 맞아요. 네. 그런 얘기 했다는 얘기를 크리스틴 라가레드 총재를 더불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유럽도 아직 안 잡힌 거예요. 원래 유럽은 이제 국가가 아니고 이제 체제니까 각자의 연합체제니까 그게 상황이 다 다르긴 한데 유럽중앙은행이 예측했던 예측치를 인플레이션 증가율이 벗어나면서 상당한 미국 경제에도 미국 증시에도 많이 부담을 주는 그런 장세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10년물이 4.6%를 넘었다라는 표기가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오르는데 라고 했을 때 심리적으로 좀 쫄리는 게 4.5%라고 해요. 넘어섰네요. 그런데 국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가 분들이 설명을 해드리면 더 좋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4.5%를 넘으면 이거 많이 올랐다. 큰일이다. 어떻게 됐냐. 2년물도 뭐 지금 거의 5% 다 됐죠. 예전에 우리가 이제 강달러 강달러 할 때 슈퍼달러 강달러 지난해에 그런 얘기를 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처럼 지금 계속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기사에서도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좀 심도 있게 담은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채금리라는 걸 통해서 현재의 기업 가치를 환산할 때 그거를 땡겨다가 하게 되면 이게 올라버리면 현재의 기업 가치가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시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걸 통해서 이게 올라가면 소비자 지출이 감소하고요. 특히 기업 비용, 차입 비용이 늘어나니까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차입 비용이 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화가 되면서 시장 전체의 압력이 하방 압력을 주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의 오늘 새벽에 나왔던 그런 뉴스들 종합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금리 인하는 올해 하반기에 안 할 수도 있다 쪽으로 아예 돌아서야 되느냐. 그건 아직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CPI 얘기를 했었잖아요. 2주 전쯤에 이제 그거는 소비자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나오게 되고 CPI도 이제 연준에서 보게 되지만 통화 정책의 준거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 PC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인데 얼마나 소비가 늘었냐. 경제의 상황의 확장성을 체크하는 그런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내일 밤에 나오죠. 내일 밤에서 아마 5일 4일 사이에 나오게 될 텐데. 미국 시간이죠. 그렇죠. 내일 밤에 나오게 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금리 정책의 이제 향방을 가르는. 그러니까 이게 체크를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6월 11일, 12일 날 FOMC 회의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를 딱 보는 그런 타이밍이잖아요. 6월에 그래서 6월 11일 날 열리게 되는 미국 연방공개 시장위원회의 FOMC 회의가 상당히 중요하게 됐다.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4월에 PCE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CPI도 봤었지만 PCE가 어떻게 나올지를 좀 더 보겠다라고 해서 크립토 투자자분들도 이번 PCE는 하반기를 가늠하는 자로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듭니다. 제가 이렇게 크립토 관련된 이슈를 얘기해 드리면서 와, 이렇게 연준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한 적은 제가 방송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요새 좀 더 유독 그런 것 같습니다. 요새 이런 지표 발표가 많기도 하고 이거에 직접적으로 가격이 영향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대구리더스님 감사하고요. 미음님 늦게 오진 않으셨고요. 앞에 살짝 먼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실드나필님이 대선 때문에 물가 상승률 안 잡혀도 금리 낮출 것 같다. 그렇죠. 정치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하려고 했던 친환경 정책이나 그걸 통해서 이제 시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것들이 먹히기도 했습니다. 지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이든이 비슷한 거를 생각을 하고 이제 파월드 파워리즘은 제닌 옐런이라는 재무부 장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제 정부의 지출 컨트롤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듣고 아무리 독립기구지만 페이드도 거기서 자유롭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그런 기조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요새 트럼프가 하도 난리다 보니까 바이든이 또 위기감 느끼겠죠. 쉬지 않고 트럼프의 공세가. 물론 정확히는 지금은 이제 각 당의 최종 대선 후보들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됐다고 보는 상황에서는 위기감을 느낀 상황이고 하반기에 그렇게 경제가 안 좋으면 바이든 뽑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뽑아놨더니 경제가 안 좋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12월에 대선을 하는데 그때 경제가 진짜 폭망이고 매번 막 난리나고 회사들이 부도 난다는 뉴스 나오면 그 정보를 뽑겠습니까? 안 뽑죠. 정권 바꿔야죠. 나 같아도 안 뽑아. 그러니까 뭔가 나오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힐덼나필 님께서는. 자, 다음 장 볼게요. 그래서 이제 크립토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지금 매크로 상황이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아요. 그래서 PC 상황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6월 초순 그러니까 FOMC 회의가 되기 전까지 이제 아마도 연방은행 총재들의 말말말이 또 계속 나올 텐데 그것들도 계속 저희가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 다행인 것은 지금 앞서서 얘기했던 ETF, 비트콘 ETF의 추세가 지금 11일 연속 순유입이 되면서 매크로는 불안해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갈 길 간다. 왜냐하면 지금 매집을 또 해놔야 오르기 전에 매집을 해야죠. 오르기 전에 싸게 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게 유입이 만약에 매크로가 아무리 안 좋아도 계속 유입이 된다. 이 얘기는 지금 미리 사둔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 센티멘트와 크립토는 그래도 비트코인은 철만을 달리고 싶다. 뭐 그런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나온 이도리움 ETF 관련된 얘기인데요. 블랙락이 ETF 시장에서는 제일 큰 손인데 크립토 ETF에서는 증권 신청서 S1을 수정 제출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앞서서 우리가 승인됐다고 얘기했던 거는 19B4번 형식이었고 이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팔고 싶은데 어떠니 하고 하는 의향서 레퍼런듬에 가까운 그런 형식의 소류가 승인된 것이었고요. 여기서는 스테이킹을 뺀 그런 수정 소리가 제출이 된 것인데 S1은 진짜 이제 매대에다가 올려놓고 다코드 등록하는 거예요. 우리 마트 가면 찍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실제로 이제 물건 등록하는 딱 지금 이제 가격표 나오게끔 저게 통과가 돼야 판매를 할 수 있잖아요. 가격 등록하는 절차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S1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빨리 빨리 될 수 있느냐 혹은 어느 전문가들이 예정, 예상한 것처럼 연말까지 가야 될 수도 있겠다. 끌고 갈 수도 있다. 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제 뒤에서 하나 더 보시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이거 얘기 잠깐 하죠. 해시덱스라는 이더리움 ETF는 또 오늘 또 철회됐어요. 그러니까 블랙루악의 ETF가 S1을 수정 제출했다. 그러니까 이제 최종 단계에 들어갔다에 가까운 소식이 나오는 오는 시간대에 해시덱스라는 이더리움 ETF는 철회가 됐다. 이게 어제자 데드라인이었습니까? 오늘 새벽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래서 이건 뭐야? 왜 또 철회가 됐어? 라고 했는데 앞서서 19비사가 승인됐다는 여러 가지 이더리움 ETF 목록에서는 해시덱스가 수정을 안 했나 보네요. 애초에 이제 승인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수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데드라인대로 간 거고 여기서 수정 제출을 안 하면서 그냥 결국에는 철회되는 데드라인을 맞이했다. 아마도 이건 뭐 정확한 사유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해시덱스는 스테이킹에 빠진 이더리움 ETF는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했거나 수익률이 계산기 때려보니까 딱히 크지 않아서 그냥 어차피 블랙루악 거 할 텐데 우리가 이 정도 유입량 가지고 이 정도 먹자고 요걸 하냐 이렇게 가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해시덱스는 또 이제 미국 회사는 아니에요. 본사 브라질에 있습니다. 중남미에 있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형식으로 비트코인 ETF를 또 앞서서 승인을 받으려고 서류를 제출해서 해시덱스의 구조가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이제 화제가 됐었던 그런 ETF 신청사이기도 했는데 19비사가 수정이 되지 않으면서 이번에 5월 3일 데드라인을 넘겨버렸네요. 그냥 넘겨버리고 철회가 됐습니다. 위드로어라고 그러죠. 이게 뭐 이게 안 돼.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위드로어가 된 상황. 반품처럼 네. 그냥 안녕 이렇게 돌려보낸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더리움 ETF인데 다음 시간 다음 장 보면요. 그래서 앞에 이제 저희가 연말까지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고 했었는데 S1이 블랙락이 낸 이상 언제 될 거냐라고 해서 제가 조금 봤더니 우리 기사에도 있습니다. 저희 기사에도 발추나스의 예상은 이거예요. 이제 6월 말 정도를 평균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5월 말이잖아요. 오늘이 5월 30일인데 자기는 7월 4일 정도에 맞출 것 같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할 것 같다. 7월 4일이 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명절이죠. 인디펜던스 데이요. 독립기념일. 그래서 그 즈음에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딱 맞춰서 좋은 소식 이런 느낌이네요. 자기 트윗에 이렇게 올렸어요. 밑에 있는 왼쪽 아래에 있는 서류가 바로 블랙락이 수정해서 제출했다고 하는 S1 서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템포로 블랙락이 S1을 내면 나는 6월 말 7월 4일쯤 독립기념일 맞추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더불어서 이제 멘트를 쓴 거예요. 저 영어로 쓴 거를 보자면 지금 바이든 정부나 SEC 입장에서는 이더리움 ETF를 정치적으로 일단 오케이 했고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이들 얻을 만한 이득 그러니까 얘네가 마구잡이로 비트코인 크립토를 반대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줬다. 그런 이득은 이미 취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ETF 이더리움 ETF를 S1까지 통과시켜서 거래 개시를 빨리빨리 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거래 개시를 만약에 그쪽에서 해주더라도 또 한 번 그런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 대선 직전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밀고 밀고 밀다가 이더리움 ETF 시작! 이렇게 하는 게 정치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타이밍을 내줄 수도 있다. 표심을 얻어야 하는 타이밍에 할 수도 있겠다. 에릭 발초라스가 이더리움 ETF 19b4 얘기를 할 때도 폴리티컬 이슈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설명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피델리티도 그 티커명 등록했다고 아침에 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DTCC라고 하는 우리나라 따지면 예탁결제원의 등록 티커 판매해서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비트처럼 아이비트나 뭐 GBTC처럼 그 티커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됐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에요. S1이 통과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참고 자료를 알아두시고 6월 중순은 안 될 거라고 발추놨으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없다. 이너허리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ETF에 관련된 뭔가 슈퍼호자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미국에서도 담짜보겠습니다. 자 그게 왜냐 비트코인 ETF 대비해서 이더리움 ETF 유입세는 한 20% 아래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EC가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익스큐즈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게 니네 이더리움 ETF에 그렇게 관심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 빨리 해달라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발추놨을 걸 또 포우긴 했는데 이제 마이클 마이클 나도라는 디파이 관련된 회사의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게 엊그저께 올라온 건데요. 이 원형 그래프는 금과 은 ETF에 대한 유입량에 대한 비중이에요. 보시면 골드 대비해서 실버가 한 15%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ETF와 은 ETF의 관계가 아마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관계로 봤을 때 유사한 수치를 보이지 않겠냐는 것이 에릭 발추나스의 의견이고 마이클 나도라는 이 디파이 관련된 회사의 대표도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기관 관심이 지금 없는 상태고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되게 복잡하다 구조가 그러니까 이게 판매 구조가 아니고 이 본질적인 코인의 구조가 복잡하다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의 구조죠. 네. 그래서 금과 일반 귀금속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금과 일반 귀금속 은이죠. 뭐 이런 거의 포지션이 지금 적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이 ETF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통해 로 들어오는 유입세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20% 이하가 적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여기다가 이제 스테이킹을 빼버렸으니 기관들은 스테이킹하면 지금 라이더 파이낸스에서 한 3.5% 에서 4% 정도를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못하게 했으니 진짜 기관이 이더리움을 살 거면 ETF를 굳이 이걸 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진짜 이거를 수익적인 걸 노리고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게 된다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기가 이제 이더리움 ETF가 마무리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은 이렇게 약간 혼조 장세를 좀 보이고 있고 매크로부터 시작해서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대감 약간 재료 소멸되는 느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들은 하반기에 불장이 올 수 있다. 10월부터라는 예측이 많잖아요. 지난해도 사실 비슷했습니다. 날씨가 시원해지면 이제 반팔에서 긴팔로 입기 시작하면 장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게 있었고 실제로 그렇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11월 12월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던 그런 장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그렇게 이제 ETF를 넘어간 거죠. 올해는 3Q 3분기부터 내년 3월까지 내년 1분기까지 이제 약 3분기에 걸쳐서 기간적으로는 불장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기사가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근거는 그겁니다. 이제 장기 비트코인 보유자들 중에서 1에서 2년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강세장에서 일부 보유량을 당연히 매도하겠죠. 강세장이라고 판단되는 데서 이 올해 갖고 있더라도 일부는 이제 덜어내겠죠. 익절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 익절의 패턴이 올해 초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고 이제 불장이었던 3월을 넘어서 4월까지도 관찰이 됐다. 그러니까 오를 만큼 올랐다고 판단하는 장기 보유자들이 있었는데 이 크립토콘트가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주기영 대표가 이끌고 있는 크립토콘트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의 50% 이상이 비활성 상태인데 지금 계속 들고 있으면서 이걸 언제 던질까 것이냐를 관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체인을 봤더니 글래스 노드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계속 이제 장기 보유자들이 홀드를 하고 있는데 이걸 내던지는 타이밍이 언제 될 것이냐. 그래서 인투더 블럭 얘기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장기 보유자들이 새로운 최고치에 도달할 때 매도하거나 분배하기 시작하는데 이번 주가에서도 같은 현상이 관찰됐다고 분석했다. 그런 판단으로 2024년 10월을 예상하고 있다. 그게 이제 3분기의 스타트점이겠죠. 3분기는 9월부터긴 하지만 이제 여름 지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는 3분기부터는 이 장기 보유자들이 일부 보유 물량을 매도하는 것이 관찰될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좋죠. 그렇죠. 좋은데 이게 아까 매크로 환경을 보셨겠지만 이런 전문가들이 분석들이 이제 매크로라든지 좀 더 강한 특히 이제 지정학적인 이슈 이런 걸 만나면 진짜 그냥 일시에 소가 되거든요. 그런 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